카페에 싱싱해왔더니요 이렇게 초이입새에는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선인장 종류가 많이 있어요 아유 이쁘네요 우리 우리 댕댕이 강아지 강아지도 있고요 선인장 종류가 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유 이뻐 또 간엽식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초입새 정경은 이렇구요 이쪽에 아주 깨끗하고 예쁜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요거는 아 진짜 초입새 정말 색감이 예쁜데요 요거는 이름이 산또 소망 산또 소망 산또 소망 린든 이라고 네 가격은 2만원이네요 2만원 네 아 예쁘죠 잎도 기간티움 발이라는 그런 식물이에요 가격은 안 써 있어서 잘 모르겠고요 이곳은 옐로우 오드라라는 옐로우 오드라라는 그런 식물이에요 옐로우 오드라 또 옐로우 오드라 네 그리고 여기는 여러가지 식물 희귀한 식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쪼그만해서 그런지 가격은 한 5천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핑크 버터플라이 이것도 아주 예쁘네요 핑크 버터플라이 실버펄 실버펄 실버펄이라고 하는건데 실버펄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조기까지는 여기서부터 네 조기까지는요 다 알보 몬스테라에요 굉장히 핫했죠 한 2-3년간 그래서 가격이 옛날에는 뭐 한장당 뭐 몇 십만원도 하고 오십만원 백만원도 하고 했는데 여기 참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이거 희귀식물로 쓰죠 요거 이름은 뭐냐면 네 이름 한번 볼게요 이름은 네 호말로매나 로베센스바리 네 호말로매나 로베센스바리 네 호말로매나 로베센스바리 라는 식물이에요 네 호말로매나 로베센스바리 네 호말로매나 로베센스바리 요것도 너무 예쁘죠 색깔이 요기 요렇게 연두와 이렇게 옐로우 중간 정도 되는 색깔이 이렇게 섞여있어 가지고 네 희귀식물로써 이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요건 22만원 22만원 써있네요 네 미라빌리스 미라빌리스구요 요거는 10만원입니다 을 좀 가지고 약잔 optimized 또 10만원 예 옐로우몬스테라 Shortly 옐로우몬스테라 옐로우몬스테라 가격은 35만원 옐로우몬스테라 진짜 키워보고 싶은게 많네요 옐로우몬스테라 عل crystallized 40만원 파필리라 미넘 파필리라 미넘 200만원 파필리라 미넘 꽤 세네요 파필리라 미넘 가격이 세네요 120 120 파필리라 미넘 140 130 파필리라 미넘 럭셔리 안쓰 럭셔리 안쓰 럭셔리 안쓰 럭셔리 안쓰 가격이 보통 50에서 100 이상 다 되네요 이거는 이름이 럭셔리 안쓰 럭셔리 안쓰 럭셔리 안쓰 종류가 아주 많아요 럭셔리 안쓰 색깔이 이런 색깔도 있고요 큰 거는 멋지네요 더 럭셔리 안쓰 이거는 베이치 베이치입니다 베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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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셔리 안쓰 너무 큰 것도 있네요 럭셔리 안쓰 엄청 크죠 키를 넘어서겠어요 비לק 리갈레 매그니 피컴 리갈레, 매그니, 피컴 리갈레, 매그니, 피컴이네요. 이거는 희귀식물이 이렇게도 많았네요. 저는 그냥 듣기로 커요 커요. 립도 크고 리갈레, 매그니, 피컴 리갈레, 매그니, 피컴 인카파이어 인카파이어 예쁘죠? 인카파이어 아주 키가 큰 알보 몬스테라예요. 엄청 큽니다. 이거는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진짜 예뻐요. 여기 모체가 이렇게 비슷해요. 다 고스트랑 마블링이랑 같이 섞여 있어 가지고 거의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네요. 이런거 좀 더 잘라왔고 나오는 모양이 더 비웃해요. 진짜 이런거는 집에 이런거 하나 있으면 그도 타겟은 그건으로 무늬 극낙조 무늬 극낙조 무늬 극낙조 무늬 극낙조 무늬 극낙조 무늬 극낙조 진짜 멋지죠? 이거 이름은 뭘까요? 핑크 프린세스도 거의 천장까지 다 닿네요. 핑크 프린세스 스펜 베키아 윌슨 스펜 베키아 윌슨 스펜 베키아 윌슨 나의 아이들이 너무 많네요. 하아... 로미스트 크아... 야... 진짜 이거는 너무 멋지네 크리스탈리넘 크리스탈리넘 크리스탈 리넘 크리스탈 리넘 크리스탈 리넘 크리스탈 리브 크리스탈 리브 크리스탈iad 크리스탈 리브 크리스탈 리브 누가 찾는 건가? 울 최신 나 왜 이러지? 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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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